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 오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중에 마이너스 4.3%, 4%대의 하락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날에도 많이 떨어졌죠. 전날에도 5%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또 오늘 연속으로 마이너스 4%, 거기다가 아직 장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떨어지는 이유 왜 떨어지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뉴스로는 트럼프 관련 이슈로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떤 전망이 그려질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금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기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된다? 냉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전망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한마디에 전세계 반도체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 스웨즈, 인텔만 소폭 상승한다고 하는데 일단 트럼프가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전세계가 지금 다 같이 반도체 관련 주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한마디를 했냐? 대만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 필요하면 관세 외에 다른 경제 수단도 쓰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 특히 TSMC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전세계 반도체 산업이 너무 지금 대만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 미국 쪽으로 가져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의 저 한마디로 인해서 미국 주식들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여러분들 어떻냐? 여기가 바로 이제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들이 말 그대로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 떨어졌고요. AMD는 마이너스 10% 하라. 이렇게 다 같이 떨어지는 급락하는 패턴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도 급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아주 직접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조금 미국 쪽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 다 가져왔다. 방위비로 갚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만의 미국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는 여러분들 어때요? 파운드리 쪽으로는 대만 TSMC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잡아먹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곧바로 빠르게 전체 세계의 글로벌 수요 물량, 반도체 수요를 다 가져갈 수가 있느냐?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TSMC가 미국 쪽에 공장도 지었죠. 해당 공장 역시 결국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이 보조금 관련해서도 바이든표 IRA까지 이거 폐기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마치 TSMC의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아니냐라고 그려지고 있는데 결국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 반도체 흐름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가져간 수익금을 방위비 형식으로 갚던지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필요하면 간세 외에 다른 경제 수단도 쓰겠다. 다른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수단들을 이용해서 이제 수익금을 땡겨가겠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냐? 우리나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매우 부유한 국가다. 트럼프 측도 방위비 증액 요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방위비 증액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방위비 상승시킬 이유가 없죠. 왜냐? 우리나라는 이미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이다. 미국이 1위이긴 하지만 이제 북한은 36위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으로 그 다음 5번째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군사력은 미국도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방산 수출하는 제품들을 보면 충분히 미국 경쟁사들과 지금 충분히 경쟁을 해서 이기고 있는 구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런 태도를 취할 때 TSMC는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부담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부담이 아니라 대만 자체에서 대만 내에서 어떤 로비 자금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운영 자금이 많이 들게 되는 것에 필요한 비용들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TSMC의 반도체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방위비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떻다? 단기적으로는 관련주들이 다 같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SK하이닉스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이라고요. 단기적으로 왜냐?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쭉 많이 올라와줬습니다. 쭉 중장기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하락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걱정을 할 거면 여러분들 이렇게 중장기 상승 다 못 먹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데 이런 부침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 걱정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 22조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 영업이 23조 정도 되는 영업이익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규모가 23조라면 시가총액은 230조는 되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230조가 아니라 160조밖에 되지 않고요. 심지어 오늘 마이너스 5%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로 결정되는 부분은 얼추 한 152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요. 자, 230조는 되어야 되는 회사가 지금 152조밖에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어떻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성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무조건 지금 같은 AI 산업 그리고 각종 유틸리티에 AI가 들어가고 반도체 칩이 들어가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면서 무조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조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이런 붙이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남아있죠. 그러면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조금 이따 사야 되냐 뭐 더 떨어질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SK하이닉스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때그때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제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이제 SK하이닉스의 하이 또는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SK하이닉스의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드리는 혜택이다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SK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매매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매수매도, 타점을 이렇게 잘못 잡았으면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어때요? 오르는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보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르는 종목들을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수매도, 타점을 하는 것이지 손실을 보려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대응하는 내용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요 다 같이 대응을 할 테니까요 저한테 개인 번호로 하이 또는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금 이제 어느 정도 매도하는 모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계 역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분명 이렇게 매도 차익 대금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죠 옵션 만기일,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TSMC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느 정도 변동성이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큰 낙폭이 나오게 되는 것 뿐이지 중장기 흐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너무나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라고 여러분들 이 반도체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고 이제 지도자 한 명이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반도체 시장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주축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반도체 절대 포기 못합니다 말만 그렇게 할 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됐을 때 부동산 무조건 잡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까고 보니까 부동산의 어느 정도 가격에 과한 하락을 막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크게 흔들리실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가 본질을 보고 잘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